안녕하세요. 판례원구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. 2023년 3월 10월자 판례원구의 행정, 사표를 쓰라와 해고 표시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도 57695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. 원고는 근로자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보조 참가인으로 관광버스 회사가 보조 참가를 한 거죠. 근로자가 패소했다가 파괴 완성됐죠. 부당해소 구제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부당해고 구제 징법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참가인 회사, 관광버스 회사죠. 이 회사는 2000년 6월에 창립을 했습니다. 그리고 7명의 상식근로자, 대개는 버스 운전사죠. 고행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했습니다. 원고는 2020년 1월 9일 날 버스 운전사로 입사를 해서 통금버스 운행을 담당했습니다. 관리팀장은 2020년 2월 11일 날 무단 결행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써라 라고 주장을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버스 운전사인데 통금버스로 한 달 정도 지금 일을 했죠. 일을 했는데 2월 11일 날 아마 뭔가 운행을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리팀장, 팀장이죠. 팀장이 사표 쏘라 그렇게 하면 사표 쏘라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원고가 나 지금 해고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맞다, 해고가 맞다 라고 하면서 사표 쏘라고 가라는 말만 반복한 거죠. 그래서 원고가 그 다음에도 추구를 안 해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0년 2월 11일 자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5월 1일 날 부당해보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. 부당해보 구제 신청은 신속 절차에 의해서 부당해고 일시적으로 부당해고를 일단은 해고를 복귀하는 거예요. 간이한 절차죠. 참가회사, 버스회사는 2020년 5월 18일 날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해서 근무하고 나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통보를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월 11일 날 팀장이 사표 쏘아 사표 쏘아 하니까 진짜 나 해고를 한 거냐 막 하면서 화내면서 막 하니까 맞다, 사표 쏘라 그러니까 그 남들 안 나온 거죠. 석 달 동안 안 나오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회사가 갑자기 문자로 통보를 한 게 알려준 겁니다. 우리 해동한 게 없다. 나와서 일해라 라고 말한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원시, 이럴 게 그러면 해고가 있는 거냐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관리팀장이 화를 내면서 우발적으로 표현으로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가 없다. 즉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.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. 해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입니다. 대공을 뭐라고 하냐면 관리팀장이 원고의 버스길을 직접 회수했고 그리고 관리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관리 상무가 대등한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계속했었다. 그리고 3개월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직후에 갑자기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. 그렇다면 이거는 버스에다가 묵시적으로나마 일을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크다. 즉 팀장은 권한이 없지만 관리 상무라든지 대표이사들이 모두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관리팀장의 사표수라는 말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리고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 회로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표지 전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. 즉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 안 한다고 해서 의사표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. 결국 이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해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어쨌든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. 즉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는 효력 유무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할 뿐 해고 의사표지에 있어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. 즉 서면 통지 안 해도 해고라는 걸 사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서면으로나 문자나 이런 걸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당효가 되는 거죠. 관리팀장이 해고가 없었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해 추인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해고의 효력요건하고 상관없이 해고라는 사실이 있냐 없냐는 그 의사표지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부당회복에 있어서 전제인 해고는 있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